오늘의 목소리로... 오늘의 목소리로... 누구만 자고? 내가 함께해서 오래되었어 그때 너의 웃음 너의 목소리 잊혀진 것 같아 시간이 위로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아 아픈 얘기도 적당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난 난 술 한잔 하면서 괜찮은 듯 얘기하며 널 털어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번 더 떠오르 기억에 걸음을 멈춰 서서 이렇게 울고 있어 아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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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을 수 있는 걸 외로움 위로 깨짓말 그래서 이젠 뭐랄까 나 난 널 생각했어도 괜찮은 듯 얘기하며 다 지워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전 전의 기억에 걸음을 멈춰 서서 또다시 울고 있어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진짜 안 좋았어 안좋아 바로 먹여 앉아서 부르잖아 나 근데 해곡으로 가자 다 해곡 뭐 부를건데 감사합니다.